구과, 사건과 사고, 듣기 2.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라민 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것을 못 보고 부딪혔대요. 요즘 휴대전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문병 가야겠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내일 오전에 같이 가요. 애나 씨, 그 이야기 들었어요? 라민 씨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정말요?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하고 하루 정도 입원을 해야 된대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라민 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것을 못 보고 부딪혔대요. 요즘 휴대전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문병 가야겠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내일 오전에 같이 가요. 너무 점심.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